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넘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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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아픈 할머니가 걸어가는 것 같다 끼우뚱해서 야 이거 아이고 돌은 내가 다 허리 아픈 할머니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해서 걸어가는데 짜잔 자 코스모스 밖에 왔어요 제니야 코스모스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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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제니 뛰어 거기 여기 왜 차길이 났지 아유 잘 뛰네 아유 잘 뛰네 뱀 조심해 여긴 뭔 차가 들어왔었나봐 제니야 제니야 우와 오줌 싸 여기 여길 내려갔다 왔어 아 트랙터구나 트랙터가 여기 왜 내려갔다 왔지 가볼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가봐 아으으으으으응 트랙터가 여기 왜 내려갔었지 여긴 왜 왜 내려갔었을까 여기 왜 내려왔었을까 야야 너 빠진다 빠진다 또 꼬라지가 아이고 참말로 내려가겠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또 개 되겠다 막 뛰어올라오네 발 발 발 쥐등이 벌써 시커멓게 자 올라가자 우리 초록 초록 초록에서 놀자 자 초록반으로 가요 황토반에서 초록반 아이고 잘 뛰네 아이구 잘 뛰네 아이구 잘 뛰네 아이고 신나라 아이 신나라 제니 역광이다 제니야 신났어 아이고 잘 뛴다 제니야 아 이 자식 저거 계속 가네 공 던지기 한번 해볼까요 제니 거 제니 제니 공 공 흑 오 오 울고 와야지 과연 아이고 힘들겠다 야 저 저 풀 수 밴 저항이 생겨 가고 всей 우리가 울까 울고 와 왜 안와? 물고 오라고 임마 이런 너 뭐하나 아유씨 또 땅 파 죽고 여기다 여긴 여기다 내놓고 야 이거 가지고 놀으라니까 제니야 땅 좀 그만 파 아이고 참 오늘 수업은 땅 파기 수업이네 보여줘 어떻게 파는지 이야 잘한다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보여줄게 제니 엉덩이 밖에 없네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한다 코스모스 와 이 코스모스 다 피우면 진짜 이쁘겠다 제가 꼭 코스모스 다 피우면 꼭 제가 제니 데리고 여기 올게요 다 피우면 진짜 이쁘겠다 최대한 코스모스를 갚지 않고 얘야 제니 제니 이거 이거 한번 하자 이거 이거 제니야 아이 이 새끼 이것도 땅 파기에 완전히 꽂혔네 제니야 제니야 뭔 냄새 맡으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땅 파다가 지질 때까지 차이가 있어야겠다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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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아이 좋다 얼른 와 차에 있으니까 제가 차 태울까봐 제니 이거 슝 對 맞는 줄 알았네 물고 와 봐라 야 이게 딴데 정신 팔렸네 이놈자식이 응 뭐여기 정신이 팔렸나 이게 이것이 땅 파는거야 응 축구공도 싫어 으 이건 어디 애교 카페나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. 제니야 얼굴 좀 봐봐. 제니? 왜 이렇게 냄새를 맡느라고. 어휴 사냥개인데. 우리 제니가. 너 계속 있어라. 나 저 그늘에 가 있으란다. 1부 끝.